아, 이거 또 캐슈? 제주도 가요. 제주도 가요. 제주도 가요. 제주도 가요? 네, 같이 가요. 저희는 좋은 직전 공부를 합니다. 내 기지 좀 망치지 말아줄래요? 누가 간다 이미 망했어. 다 부서졌다. 저요? 결혼할 준비 안 돼. 제주도 가요? 헤라야. 이미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 하다가 왔는데? 진짜 너무 싸.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. 직원들을 위한 게 저희의 휴가죠. 직원들을 위한 힘낭. 그것이 저희 휴가입니다. 사회에서 에어컨 사용됩니다.